어 안녕하세요 자 이번주 목요일이 10.0.7 이죠 그래서 어 신기 신기도 물론 특성이 조금 바뀝니다 네 신기도 조금 특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1차 1차 10.0.7 버전으로 한번 특성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ptr 서버 가서 실제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특성 소개나 좀 이렇게 좋은 특성 그리고 추천할만한 특성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 일단 총평을 하자면 신기는 지금 현재 와우 인벤에 보면 신기 티어가 d 티어거든요 예 그래도 d 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 d 나 c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두번째는 어 1시즌이 물론 저는 그 쌍봉 신기 즉 그 뭐냐 신념의 봉화라는 특성으로 두개의 쌍봉을 하나는 저한테 걸고 하나는 생존기가 약한 딜러한테 걸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근데 보통 대세는 이제 고결의 봉화 였죠 네 이 고결의 봉화가 대세 였죠 끝없는 빛을 찍고 그 다음에 고결의 봉화가 대세 였고 아마 이 시즌 2 그럴 것 이번에 특성 바뀌는 것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쌍봉 신기가 좀 더 할만해 졌다 라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기존중 찍은 특성인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해봅시다 자 어 일단 첫줄에는 신의 축복은 당연히 기존 찍혀 있고 네 자유축복 이거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특성 그냥 그대로 갈게요 별다른 설명 없이 네 자유축복 그대로 찍어야 되겠죠 참고로 요거 세기 특성입니다 레이드 특성이 아니고 네 저는 레이드는 안해서 네 세기 특성이라는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천벌의 망치 찍어야죠 정화 심판의 주먹은 던전에 따라 네 정화 연마가 필요한 던전 같은 경우는 찍고 없는 던전은 안찍어도 되겠죠 네 일단은 그래서 심판의 주먹을 1포인트 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왕고암 이동속도 및 강력해피가 2% 증가한다 네 좀 더 신기의 생존이 좋아지는 특성 저는 무조건 지금 현재도 똑같은 특성인데 여기 밑에 있을거에요 아마 지금 현재는 아 근데 이번에 상의 줄로 와서 제가 요걸 찍을게요 왕고암을 그 다음에 이 신속한 복수의 오라인데 어 이게 단일 공격으로 30포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네 각 파티원들 혹은 공대원들 공격력과 치유량이 5% 증가를 하게 되고 대신 30초마다 이 증가한 5% 조금씩 감소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신속한 복수의 오라가 켜져 있을 때 오숙을 돌리면 치유효과가 15% 증가합니다 모든 파티원들 저는 요거는 레이드 특성으로 보구요 세기에서는 굳이 세기에서는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기 힐 특성상 댕감을 받고 이 댕감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그 체력을 채우는 게 신기 특성이지 모든 댕감을 그대로 다 받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보통 요거 이제 헌신의 오라키잖아요 헌신의 오라키고 오숙 돌리면 댕감 추가로 더 받고 굳이 신속한 복수의 오라 를 어 키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굳이 활용을 한다면 뭐 이제 블러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네임드가 단일 공격으로 30% 이상 데미지를 전 파티원한테 줘 단일 공격으로 그러면 이 신속한 복수의 오라 키고 그 데미지를 받고 그 데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공격력과 치유량 증가죠 공격력이 공격력도 5%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는 즉시 블러드를 키고 딜하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좀 더 딜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만일 간다면 전을 다 안 찔 것 같아요 안 찔 것 같고 일단 단일 공격이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노쿠드 삼렘이 강풍 화살 쓰잖아요 그건 단일 공격인가요 강액 공격인가요 그런 애매한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연구는 필요하지만 신기는 그래도 이 신속한 복수의 오라는 안찍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 밑에 좋은 특성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부족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안찍을 것 같구요 자 악령 퇴치 이거는 지금 계력 같은 특성이라 이건 당연히 안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안찍으셔도 돼요 자 두번째 줄 제가 아까 심판의 주먹 찍기 찍었는데 혹시나 밑에 포인트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안찍고 다시 착수했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아이고 제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 정화랑 심판의 주먹은 빼고 이 여기서 필요한 포인트를 찍고 안 넘어가면 제가 뭐 심판의 주먹을 리퍼 주든지 할게요 천상의 군만에 신기한테 너무 좋은 특성이죠 안그러 이석기도 없는데 너무 좋은 특성 그 다음에 이충전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이충전 이거 정말 좋거든요 신기 입장에서는 특히 고단 같은 데는 바닥 같은 거 피하는 거 많을 때 이에 충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그냥 이어지니까 그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상급 심판에 받은 피해 30%만큼 증가한다 심판을 쓰고 신성충격이나 선정사에 일격했을 때 30% 증격은 기존에 있던 특성이죠 네 저는 이걸 찍을 겁니다 이걸 찍는 이유는 비난을 찍기 위해서 악령 퇴치는 제가 안찍기 때문에 악령 퇴치나 심판을 두 개도 안찍으면 비난을 못찍거든요 그래서 이 비난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었습니다 네 포인트 안 넘어가죠 참고로 이거 노련한 군만은 2초 증가인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심판이나 정화인데 정화가 없는 던전에서는 이렇게 갈 거고 정화가 있는 필요한 던전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일단은 심판 주먹으로 찍어볼게요 아 근데 심판 주먹은 이 포인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화로 갈게요 자 그 밑에 라인 당연히 빛봉 찍어야겠죠 눈부신 빛 빛봉으로 하는거 네 CC기 스턴 신기는 CC기가 두개 있죠 스턴이랑 빛봉 차단이 안되는 스킬 같은 경우는 스턴이나 빛봉으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빛봉은 필히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신성한 아이기스 방어도와 치명타 2% 증가 이것도 기존에 있는 특성이죠 네 이건 당연히 2% 찍어주고요 날개 당연히 찍어주고 심판의 공중력 10% 증가 이거는 뭐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찍는다면 여기 신성 포인트에 이 응징의 선정사를 찍을 경우에는 이걸 찍는게 맞는데 어 굳이 저는 응징의 경로 힘으로 갔기 때문에 치명타 20% 날개에 치명타 20% 추가해주는 그 특성으로 갈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찍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처벌 좋아요 네 비난으로 적의 주문시전을 방해하는데 성공하면 선정사의 일격을 추가로 시전합니다 네 좋아요 자 선정사의 일격을 추가로 시전하면 어떻게 되죠 신성한 힘이 생기죠 그리고 딜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성 포인트에 여기 선정사의 건능을 찍으면 선정사의 일격이 나가면서 신충쿨도 줄어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첫번째 여기 맨 끝에 사그라지는 빛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 공격력과 치유량의 20% 해당하는 피해 흡수보호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선정사의 일격이 추가로 시전을 하게 되면 보호막도 생기고 이 사그라지는 빛 통해서 보호막도 생기고 신성한 힘도 수급하고 그 다음에 신충도 줄어들고 네 일석삼조죠 그래서 이거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라인 볼까요 황금빛길 네 신성함 위에 있을 때 스마트힐이죠 자동으로 피가 차는 거 살짝 고민이긴 한데 일단 찍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희축 당연히 선기사라면 찍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기사는 댕감을 줄이고 힐을 하는 기사다 거기에 해당되는 특성 하나가 네 희축이죠 축성된 판검 네 신기가 좋아진 게 이겁니다 네 방어도 이 포인트를 찍으면 방어도 20% 증가에 체력도 10% 증가 강력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10%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10% 감소와 이 왕고함의 강해 피 2%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툴팁을 봤을 때는 강력 공격의 강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2% 찍어줘야 되고 보호축복 당연히 찍어주고요 빛별인 축복이 이번에 처음 생긴 특성인데 정의의 방패 사용할 때 아군 최대 4명을 생명 1% 치유한다 이거는 저는 별로 복이라면 할만하죠 근데 신기가 안 그래도 신임수급이 신성한 힘을 3개까지 쓰면서 여빗이랑 영소하기 바쁜데 정말 이럴 때 아니면 굳이 이거는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밑에 특성 좋은 게 있거든요 이건 저는 안 찍습니다 보기나 보기 특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빛별인 축복은 자비의 문장 네 아군에게 추가로 100% 효과 발휘 이거 기존에 있던 특성이죠 네 안 찍으셨죠 안 찍습니다 잔상 네 이건 당연히 찍어주고 기존 특성이고 별도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 휘축 찍어줍니다 요것도 찍어주는 이유가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된 특성이긴 해요 이 신성 포인트의 메아리의 축복 이라는 특성을 어차피 저도 찍을 거기 때문에 이걸 찍는 건데 아시다시피 메아리의 축복을 찍으면 휘축이 끝나도 8초 동안 15% 된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인 게 뭐냐 게륵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30분 30분 던전이야 예를 들어 뭐 어떤 던지는 30분 걸려 그럼 이게 1분 이 특성을 찍으면 휘축을 1분만에 쓸 수 있거든요 30분 쓰는 건 아니잖아 그쵸 네 하지만 이 휘축을 찍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번에 강력의 공격에 의한 신기의 강함 버티는 힘이 힘이 쎄졌고 체력도 증가하고 방어도 20% 증가해서 부담없이 쓸 수 있다 쿨 마다 그냥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사그라지는 빛 대 보호막 때문이라도 충분히 어 신기가 백댐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그레 정신력 기준에 있던 거죠 네 이것도 찍고요 보호축법 감소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전사의 유예인데 이게 3미터만큼 증가하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 이거 테스트를 하려면 좀 어 요거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통 요정도 비난을 보시면 어 자 비난을 했을 때 요정도가 지금 확성화됐네 요정도가 지금 3미터가 넘는가봐요 요게 비난 들어가요 여기에 3미터면 한 요정도 될거에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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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사실 신기가 어 완전 붙어서 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6,7,6,7십은 붙고 나머지는 띄워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성전사 유예가 사용했을 때 또 생명의 2% 증가해요 2%면 많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피가 피가 몇이야 지금 361,000 361,800 에 30 아니구나 30 361,840 이거든요 여기 2%면 해볼까요 자 2% 곱해볼까 곱하기 2% 그리고 7,200 씩 피를 차는 거에요 성전사 나들일 때마다 7,200 씩 피 차고 황금빛 빛으로 5,14 5,14 피 차고 그러면 1200 1200씩 스마트 힐이 들어오고 빛에 자락으로 빛에 자락으로도 또 스마트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트 힐이 자율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 찍을 것 같아요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찍을 것 같습니다 찍어볼게요 자 밑에 라인 신념의 힘 이거 새로 생겼죠 네 신성화 위에 있을 때 정의의 방패와 영광의 서약 공중력과 치유량 10% 증가 2포인트 찍어야죠 20% 증가죠 네 어무엄 무시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빛에 심판 일단 이게 좀 기존에 있던 건데 일단 요건 제가 안 찍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좋은 게 많아서 일단 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자 힘의 문장입니다 특화 2% 힘은 2% 증가인데 근데 제가 그 와우에도 봤을 때 보기나 진기는 특화 2% 힘이 2%고 신기는 특화 2% 지능이 2%였는데 신적이 2팁에는 지능이 없어요 힘만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면 2% 지능이면 찍을 만한데 지능이 아니라서 일단 요건 안 찍을게요 그 다음에 신성화 목적 당연히 찍고 기만함의 문장 당연히 찍어줍니다 가속이 2% 증가하고 찍으면 가속 4%죠 가속 4%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심판의 재사용 대기시간 1.1초 만큼 감소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심판 공정력 안 찍었잖아요 이건 응징의 선정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실 요것도 이 심판 재사용 대기시간 1초 감소도 사실 응징의 선정사나 연관이 있는 특성이긴 한데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아 지금 말씀 드릴게요 이거 아직 안 찍은 신성 포인트 안 찍었지만 이 추왕이란 특성을 제가 10.0.7에서 좀 유심히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빗섬이랑 성빛이랑 기존에 있던 특성이긴 한데 심판이 치명터로 발생했을 때 천벌의 망치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되고 남은 생명력 생명력 관계없이 천벌의 망치를 쓸 수 있어요 기존에 천벌의 망치는 피가 20% 남을 때만 쓸 수 있는데 빗섬이나 성빛 심판이 치명터로 터질 때 피 상관없이 천벌의 망치를 쓸 수 있어요 자 천벌의 망치를 쓸 수 있다는 건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이죠 천벌의 망치가 데미지도 들어가면서 신성한 힘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사그라지는 빛 공격력 동안 치유량에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능력 사용시 공격력 동안 치유량의 20%에 해당하는 피해 흡수보호막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천벌의 망치를 쓰면 즉 본인한테 보호막이 생겨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그라지는 비통에서 생기는 보호막은 본인한테만 됩니다 본인한테 남한테는 안되고 본인한테만 보호막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 저는 이 추황이라는 특성을 찍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계속해 볼게요 또 참고로 이 천벌의 망치가 신성한 힘을 생성하니까 여명의 축복도 관련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마랑 빛의 손길 이거는 그냥 패스합니다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특성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특성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신념의 감옷 이것도 보기 특성 같아요 뭐 굳이 뭐 신기가 이렇게 자주 정패를 칠 이유는 없고 그걸로 힐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네 항운과 여명 찍을 거에요 네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세번 시전하면 여명의 축복 효과를 얻습니다 여명의 축복은 신성한 힘을 소모하는 능력에 공격력과 정패가 있을 거고 치유량 영서가 있고 여빗이 있겠죠 30% 증가합니다 근데 이 효과는 중첩돼요 어 중첩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 여명의 축복으로 썼던 신성한 힘 세 개잖아요 그 세 개를 소모하게 되면 항운의 축복이 생겨요 그리고 밑에 이 질세 문장 기존에 있던가를 패스하고 저는 질세 문장보다는 이 사그라지는 빛이 더 좋을 거 같고 요다 한번 볼까요 네 여명의 축복 똑같아요 추가로 10% 증가하는 거고 공격력과 치유량 그 다음에 항운의 축복은 음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용시 공격력 되는 치유량이 20%에 해당하는 피해 흡수보호막을 부여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요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같이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항운과 여명 특성에 읽어보면 신성한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세번 시점 화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열 명의 축복은 중첩도 된대요 이 효과는 중첩 됩니다 근데 이거 이중첩까지만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충이 있겠죠 신충이 있을 거고 신성한 힘을 소모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성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찍을 이 신념 수요도 있어요 이 신념 수요도 신성한 힘을 생성해요 그 다음에 천상의 종이 있겠죠 천상의 종도 쓰게 되면 버블이 다섯 개 생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제가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을 많이 써서 벌써 이중첩이에요 그쵸 또 신충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봉화를 걸고 자기한테 비썸을 내볼게요 차죠 자 세번하면 이중첩 그니까 세번이 한번 할 때 한번 할 때 한 개씩 생기니까 네 금방 빛의 봉화를 걸고 제가 빗썸을 해서 빗썸으로 신성한 힘을 생성하고 이걸로 중첩을 만들었어요 예명의 축복 그쵸 여기서 소모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다섯 개 쌓여있는 게 다 신성한 힘을 수급하는 걸로 쌓였으니까 소모를 해볼게요 생기죠 항원의 축복 생겼죠 여기서 또 신성한 힘을 쓰는 스킬을 딜로 쓰거나 힐을 하게 되면 보호막이 생겨요 봐봐요 생겼죠 보험화 걸려있으니까 또 보험화로 힐을 하게 되면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건데 이게 어떨 때는 리셋이 되고 어떨 때는 지속하는 시간이 리셋이 되고 어떨 때는 리셋이 안되더라고요 그 메커니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7초에서 9초로 바뀌었죠 계속 올라가요 지금 그쵸 지금 보호막이 벌써 보호막이 5만이 나더라구요 5만 된거 보호막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명의 축복도 이중척까지 됐고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다시 해볼까요 소모했고 항원의 축복이 생겼고 여기서 생성하는 생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명축복이에요 여명축복도 이렇게 제가 봉화 걸려있는 저한테 힐을 하게 되면 신성한 힘을 금방 빗섬 3번 했거든요 이중첩 됐죠 여기서 소모를 합니다 3개를 소모하기 영소로 소모할게요 축복 생겼어요 항원의 축복 여기서 성격 천벌의 망치 성격 신성충격 네 나와 보호막 생겼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안 올라가더라구 그건 제가 뭘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신충이나 성격이나 천벌의 망치를 이렇게 딜로 활용을 해도 보호막이 생긴다 힐을 해도 보호막이 생기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명축복이 안 떴으니깐 여명축복 만들어 볼게요 자 자봉화로 하고 이게 신년수여도 돼요 신년수여는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신년수여 스킬이지만 여명의 축복은 나오지만 사그라지는 빛은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축복 됐죠 소모해 볼게요 소모했고 생겼죠 천종 날려볼게요 공격으로 천종 생겼죠 그리고 저한테 또 이렇게 신축 넣고 빗섬하면 뭐 이렇게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가끔 또 안 올라가기도 하더라구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년수여는 이 보호막에 안 들어가요 네 이 보호막에 안 들어가요 신년수여는 이 여명의 축복에만 들어가요 여명의 축복에만 들어가요 자 이 항원과 여명은 어쨌든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을 세 번 썼을 때 여명의 축복이 뜨고 이 세 번 썼을 때 그 버블이 소모하게 되면 항원의 축복이 뜨고 항원의 축복이라는 버프가 생겼을 때 본인한테 신성 충격이나 자봉화나 자힐 상대방한테 봉화를 걸고 상대방한테 힐을 하게 되면 이거 사그라지는 빛 보호막 안 생겨요 본인한테 해야되요 본인한테 자봉화나 자힐 해야되요 빗섬이나 성스러운 빛 그 다음에 천벌의 망치 신성 충격 신념 수여도 안 돼요 네 신념 수여도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이지만 신념 수여를 했을 때 항원의 여명이 떴을 때 항원의 축복이 떴을 때 신성한 힘을 신념 수여를 써도 보호막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봉화 걸었잖아요 네 자봉화해서 본인한테 힐 할 때만 본인한테 빗섬이나 성빛 할 때만 이 사그라지는 빛 봉화기 생기고 상대방한테는 이제 쌍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봉화를 걸고 그 사람을 힐을 빗섬이나 성비를 했을 때는 이 사그라지는 빛 버프가 안 생겨요 또 신성 충격 있잖아요 네 신성 충격도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인데 신성 충격은 남한테 해도 이 사그라지는 빛이 생깁니다 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신념 수여를 찍는 사람 찍는 사람은 이 신념 수여는 사그라지는 빛을 어 디버프를 못 띄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한테 봉화를 걸고 자기한테 힐을 할 경우에는 사그라지는 빛이 생기고요 물론 항원의 축복이라는 버프가 떠 있을 때 본인한테 자봉화와 자힐을 했을 때는 보험하게 생기고 이 항원의 축복이라는 버프가 생겨났을 때 상대방한테 건 봉화를 봉화 대상자에게 힐을 했을 때는 물론 그것은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거지만 이 사그라지는 빛은 안 생겨요 네 안 생깁니다 금방 했던 제가 그 그 이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영상 밑에 이제 더보기 클릭하면 그 칸에다가 제가 내용을 적긴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그 글을 보시면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여명의 여명의 축복이 아까 전에 중첩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신성한 힘을 소모하는 공격력도 60% 증가하고 치유량도 60% 증가해요 해볼까요 자 신임 신념수요 신념수여도 여명의 축복 버프를 띄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그라지는 빛만 못 띄우지만 네 했고 한번 할게요 생겼죠 저한테 봉화 걸려있어 상대방한테 봉화를 걸려있어도 상대방한테 제가 봉화 걸었어요 이 사람 힐 해볼게요 세번 하나 둘 셋 이중적 될 거예요 됐죠 자 공격력 치유량이 60% 증가죠 60% 증가 이 60% 증가에다가 신성화를 깔고 아까 신성화에 뭐였죠 신성화 신념의 힘이란 치유량이 20% 증가죠 영광에서야 자 그러면 여기서 힐을 해버리면 80% 증가입니다 영서해볼게 저한테 자 힐 80% 증가요 요렇게 영서 힐을 올릴 수 있어요 잔팡을 깔고 이 여명의 축복 이중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 깔려있으니까 바로 영서를 하게 되면 네 어마무시 하죠 60%에다가 기존 이중첩 여명의 축복 이중첩 60%에 신성화 바닥 80%에 사실 여기 추가 10% 또 있죠 여명의 축복 추가로 10% 90% 60 20 90 맞추네 90%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 특성만 해도 영서필량이 90% 증가하는데 여기서 굿이 끝없는 빛 찍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 신념 수요 라는 특성을 찍어서 사실 이 신념 수요도 크리까지 터지면 5만 6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힘을 한계 생성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신성한 힘을 그러니까 제가 찍는 특성은 무자비하게 신성한 힘을 이제 생성하는 특성인 겁니다 아마 계속 제가 플레이하게 되면 계속 여명의 축복이 계속 이중첩까지 계속 유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소모하면 항원의 축복이 뜨고 항원이 축복을 떳는 상태에서 또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힐이나 아까 심년수요 신충 뭐 찬벌의 망치 성격하게 되면 이 여명 축복이 또 떠요 중간에 두 개 뜨는 거예요 빨리 또 빨리 또 이중첩을 만들고 그럼 또 영속 90% 힐 이렇게 갈 겁니다 대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원과 여명과 저는 사그라진빛 이 두 개를 찍을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 밑에 글에 남길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상여정 당연히 찍어야죠 그 다음에 이 축 촉진 냉기원 15초 감소 당연히 찍어줘야죠 저는 성기사 포인트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만약에 정화가 필요한 덤전이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렇게 갈 거고요 나머지 밑에 똑같고 네 네 신성 포인트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찍어놓은 건데 다 지우고 새로 한번 보시죠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 원래 이거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두 번째 새로 찍고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성기사 특성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아마 공통 특성으로 가져갈 특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특성은 뭐 굳이 안 합니다 사실 이 신성 포인트는 기존과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축성의 분노 여기 오면서 이쪽 부분에서 포인트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성스러운 비 당연히 찍고 여유비 당연히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성 충격 치유량 공룡의 5% 증가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 가오 당연히 찍고요 저는 끝없는 빛이 아니라 지금 또 같은 특성인 이 신년수요를 찍을 거예요 신년수요를 찍어서 힐 또 힐이지만 신성한 힙 수급을 원활하게 할 거고 그 수급을 통해서 여명의 축복 여명의 축복을 계속 이중첩 유지할 거고 유지한 신임을 소모해서 항원의 축복도 계속 띄울 거고 항원의 축복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임과 다른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을 통해서 여명의 축복을 또 띄워서 두 개 여명의 축복과 항원의 축복이 두 개가 계속 떠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년수요를 찍을 거고요 찬년한 빛 이거는 뭐 이걸 찍어도 되고 사실 옹영사 같은 경우는 연민의 순간이 좋고 그 외에는 찬년한 빛 그래도 강 힐이 들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티론 헌신 찍을 필요 없고요 자 오수 오라 숙련 찍어야 되죠 네 찍고 최고촌의 수오물 찍을 필요 없고 법의 동치 죄송합니다 찍을 필요 없어 이건 레이드 특성이에요 세게 특성은 안 찍어도 되고 저는 레이드를 안 가니까 세게 특성이란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신의 운청 찍어줘야죠 쌍봉신기기 때문에 이 신의 운청 한방 큰일이 들어갈 수도 신은 좀 필히 찍어줘야 되고요 네 빛의 구세조 당연히 찍어주고요 뭐 흔들리는 없는 영혼 티레에 모어 네 필요 없는 거죠 네 마력기 뜬 주입 찍어줍니다 자 이 빛의 망치랑 신성한 반사인데 보통 빛의 망치를 찍죠 근데 이번에 그 이 시즌 때 티어가 신기 티어가 빛의 망치나 신성한 반사 반사 관련이에요 그래서 빛의 망치는 1분 쿨이고 신성한 반사는 20초입니다 그래서 그 티어 효과에 따라서 이 1분 쿨을 가지고 있는 빛의 망치를 갈지 아니면 짧은 빛의 망치보다 더 짧은 신성한 반사가 20초 쿨이거든요 이걸 갈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티어가 나오면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빛의 망치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빛의 보살핀까지 자 빛의 보살핀과 왕고암과 축성된 축성된 판금으로 그리고 쌍봉화로 밑에 쌍봉화 찍을 거예요 쌍봉화로 봉화 하나까지 저한테까지 걸면 어마무시한 생존력이 뛰어난 신기가 탄생합니다 네 그걸 찍을 거고요 네 강의의 맹공 당연히 찍고요 강의의 탑 당연히 찍고요 자 미아래 축복 당연히 찍을 거예요 성스러운 자가 신성충격 극대 7% 증가 찍을 거고 두 번째 일출은 저는 이 끝없는 빛을 안 찍기 때문에 굳이 안 찍습니다 혹은 사실 끝없는 빛을 찍는 게 영서필량을 세게 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벌써 아까 여기에서 영서필량 엄청 세졌잖아요 그래서 굳이 찍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이걸 사실 끝없는 빛으로 간다고 이렇게 찍는다고 해도 이걸 이 두 번째 일출 두 포인트 찍기에는 너무 아까운 특성이 많아요 신행운청도 그럼 못 찍고 비세보사도 못 찍거든요 그래서 안 찍습니다 통소레비 비세보사도 추가로 10% 추위량 이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안 찍었나 안 찍은 게 있나요 왜 안 넘어가지 아 이 성스러운 자가 하나 더 찍어야 되네요 네 이 포인트네요 찍었어요 그 다음에 축성의 분노 당연히 찍어주고 비세사력 찍어주고요 선전사의 건능 하나만 찍어주고 저는 당연히 쌍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징의 선전사는 괴력같은 특성 신성아님 다 섞여 너무 아까워요 딜도 약해지고 은징의 경로 힘으로 갑니다 각성 당연히 이 포인트 찍고 여름의 축복 최고촌의 유산 한 포인트 남았는데 저는 이걸로 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왕으로 추왕을 통해서 천벌의 망치를 활성화시킬 거고 천벌의 망치로 인해서 신성아님이 추가로 수급이 되고 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명의 축복도 신성아님을 여명의 축복도 띄울 거고 항원의 그럼으로써 항원의 축복을 또 띄울 거고 그러면 사그라지는 비까지 네 천벌 망치를 띄우면 어 어 보호막이 생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일단은 자 삼벌을 만들고 여명의 축복을 띄우고요 음 띄웠어요 그 다음에 이중첩 띄울게요 띄우고 소모를 했어요 항원의 망치 떴죠 대상으로 천벌의 망치를 날리면 음 보호막 생기죠 보호막 생겨요 보호막 생겨요 이렇게 보호막 생기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황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 특성 가장 아마 공통으로 두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물론 폭군주 예를 들어 폭군주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찍을만 하죠 심판의 공격력 10% 증가도 찍을만 하고 뭐 이런 성경샘 문장도 찍을만 한데 아주까지는 2시즌 던전은 또 세기던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갈거구요 아까 제가 이 신성 포인트 특성 하나 더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고암 축선된 판금과 쌍봉화에서 봉화하늘을 나한테 걸고 이 비세보사필까지 그러면 어마무시한 신기의 어떤 생존력을 보일거에요 그래서 이 신의원청을 가감히 지우고 이 비세보사필을 지우고 아 잠깐만요 일단 밑에까지 지워볼게요 왜 안 지워져 뭐야 이거 왜 안돼 지워볼게요 왜 왜 안되지 어 지웠다 자아 비세보사필 아 이거 일단 지우고 뭐 뭐야 왜 안돼 왜 안 지워지지 버그인가 뭐도 지워볼게요 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개통 지워볼게요 아니 왜 지워볼게요 왼쪽 개통 뭐야 이씨 뭐지 왜 안되지 특성은 아 때리고 전투중이라 그렇구나 자 다시 죄송해요 자 지워볼게요 하나씩 아 이거 하나 주면 되는구나 자 기존 특성에서 저는 신의 은총과 비세보사필 이 포인트를 빼구요 마리아드로 갈 수 있어요 순교의자 빛 찍고 누그러지지지 않는 헌신 찍고 마리아드까지 나머지는 동일하게 제가 요거 신의 은총과 비세보살필을 뺐고 요게 세 포인트를 줬고 대신 추앙은 못 찍어요 네 추앙은 못 찍고 이 신의 은총 비세보살필 추앙에서 뺀 특성을 마리아드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축성의 눈덩 비세사락 상세의 권능 쌍봉 날개 각성 축복 지오초유성 네 이 마리아드 특성을 특성을 부담없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존 신기 생존력이 강한 특성이 어마무시하게 이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요런 특성도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음 어 뭐 그랬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마리아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은총 이렇게 찍고 추앙 찍을거고 쌍봉 요렇게 가긴 할건데 네 가긴 할건데 음 고민되죠 요렇게 해서 일단 저는 어 이번주 목요일날 패치가 되면 요렇게 찍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이 10.0.7의 신기 컨셉은 어마무시한 신성한 힘을 생성하는 스킬을 어마무시하게 써서 신성한 힘을 어마무시하게 생성을 해서 항원의 축복과 이 항원과 여명이란 특성을 통해 여명의 축복 이중첩과 항원의 축복을 계속 유지를 하고 항원의 축복도 계속 소모를 하고 사그라지는 빛 통해서 계속 본인한테 보호막이 생기는 그 그 특성이 이번 제가 생각하는 10.0.7의 어떤 신기 특성이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요거 사그라지는 빛이 보호막은 본인한테만 걸려요 본인한테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한테 봉화를 걸고 탱한테 빗섬을 하게 되면 신성한 힘은 생성이 되지만 여기 툴팁에도 보호막은 신성한 힘을 생성한 능력을 사용시 보호막이 생긴다고 나와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생겨요 네 본인한테 봉화고 본인한테 빗섬이나 성빗을 하면 보호막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 탱한테 봉화를 넣고 탱한테 빗섬을 하게 되면 신성한 힘은 생기지만 이 사그라지는 빗 즉 보호막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순교조와 빗까지 마리아드 특성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어 10.0.7 신기특성 리뷰를 해봤고 제가 금방 지금 영상 녹화하면서 말했던 내용은 밑에 영상 내용에 제가 좀 기재를 해놓을게요 그럼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시즌에도 어쨌든 가장 우선순위는 가속 같구요 가속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치명타 가속 한 30% 가속 한 28에서 30 치명타도 제가 생각에는 한 25% 이상 맞추면 네 지금 신기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헤드나 명길보다는 별로겠지만 그리고 복술보다는 별로겠지만 왜냐 지금 이제 딜이 안되잖아요 네 신기해 지금 딜을 올려주는 그런게 지금 전혀 없어서 딜은 그대로이지만 네 그래도 힐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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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신기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어제 3000점 찍었어요 네 3000점에서 찍으면 되죠 뭐 우리가 뭐 선수 나갈 것도 아니고 그쵸? 네 어쨌든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거에 좀 만족을 하고 한번 목요일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특성 공통 특성으로 한번 세기를 한번 돌아 볼게요 네 이상 10.0.7 성 어 신성기사 신기특성 리뷰 마치도록 하고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